오늘의 행사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, 런던 같은 이런 세계의 도시의 공공도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또 도시의 문제의 해법을 건축에서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또 이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.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의 도시 건축의 지혜를 공유하고 또 세계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. 그래서 오늘이 서울의 도시의 건축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.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 또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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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